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느낌이에요 주관적인 이거 재질이 좀 일반 마스크랑 다르지 않나요? 아 네 달라요 이게 어떤 느낌이지? 어떤 느낌이지 이게? 이게 부직품? 부직품인가 이게? 너무 얇아서 이게 어떤 느낌이죠 이게? 진짜 얇은 실탈의 그 실탈의 느낌? 아.. 실탈의 빨리 한 번 만져보세요 네 이게 여러 명의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지 어떤 느낌인가요? 이게 그 오일장에 그 삼베 삼베 이거 약간 그 차 먹을 때 차 티백? 아 오 맞아 녹차 티백 오 맞아맞아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맞아맞아 이게 약간 티백 오 천티백 말고 그 맞아 오 진짜 티백으로 만든 건가? 녹차 냄새는 안 납니다 일단 네 일단 티백을 재활용한 건 아니고 자 이거 한 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착용 마스크 착용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목근 같은 거거든요 이제 목에 이렇게 걸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그리고 이렇게 착용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물을 할 때도 이제 음성도 전달이 좀 잘 되고 이제 물이 되게 잘 됩니다 그게 질감 테스트는 완료됐습니다 고마워 금방 지금부터 오션마스크 이 오션마스크 제가 한 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십니다 하아 으으윽 으으윽 더인 thin 빨리 뿌렸다 야 본격 자 오션마스크 제가 한 번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정도는 약간 워터파크에서 지나가다가 물 맞는 정도겠죠? 지금 제 느낌상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일반 마스크 꼈을 때랑 더 웃고 숨쉬기 힘들다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많이 껴줘세요 제가 피하는 게 안되네 피하는 게 안되네 다음은 물을 직접적으로 잠수라든지 수영을 했을 때 물 맞는 정도 그 정도를 가상에 세 볼게요 살았어! 살았어! 일단은 거의 잠수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천에 달라붙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광수 마스크는 아니고 이제 물 속이라도 계속 좀 약간 그런 은행임 없이 불쾌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다 보니까 확실히 뭐 그런 점에서는 여과의 통계성이 좀 좋아서 맛보자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수랑 한번 해볼게요 자! 이불에다가 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 속에서 손을 안 져주고요 물 속에서 원래 손을 못 쉬죠 잠수의 형료로가 마스크팩 여러분 마스크팩 쓰고 나시면 에센스 있잖아요 그 에센스를 다 제거하고 나서 나는 그 천 같은 느낌 핵 같은 느낌 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션 마스크 이 효능이 진짜인지 저희 객관적인 이 공정의 임원들 한번 비춰주세요 일단 위원의 공정을 모시고 엄중하고 공정하게 마스크팩 쓰고 자 여기요 찍어주시고 새겁니다 새거 뜯었어요 자 이 마스크가 얼마나 여과를 잘하는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잡아주시겠어요 잠깐 야 걸음조인 느낌으로 실바 생소입니다 오 일단은 뭐랑도 투과가 적당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이 그냥 생소 맛이 나면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를 그대로 못 먹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나트륨이 좀 사라졌어요 자 임원의 분 자 한번 더 맛보세요 임원의 분 맛이 바뀌었나요? 아니 아니 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 좀 바뀌었대 자 입 안 된 부분 임원의 분 빨리 맞혀봐 맛이 좀 바뀌었나요? 그대로인데요? 그대로예요? 제가 이상한 거였어요 임원의 분은 좀 맛보셨을 네 얼마 없으니까 조금씩 입 안 안 된 부분으로 저 입 안 어때요? 손에 나트륨이 어떤 거에요? 짜네요 짜요? 소금기가 추가됐나? 소금 냄새는 안 나는데? 오셔도 직접 와서 확인해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